안녕하십니까 2018년 4회차 일반기계기사 표기시연입니다 제1교시 재료역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원형 단면을 갖는 외팔보에 발생하는 최대 굽힘응력 시그마B를 구하라 최대 굽힘응력에 밑줄을 봐야 되겠죠 최대 굽힘응력 시가 알아야 되죠 M시그마제 M이 꼽은 시그마제 M시그마B제 여기서 원형 단면이라는 부분 원형 단면이면 단면 개수 Z가 32분의 파이디 삼성이 되죠 파이디 삼성 따라서 여기서 지금 최대 굽힘응력이 시그마는 뭐가 돼요 Z는 32분의 파이디 삼성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2점퍼에 올라가죠 파이디 삼성 그리고 32M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풀면은 하이에다가 지름 D 여기서 지름은 식을 유도하는 거니까요 파이디 삼성 32M인데 M은 또 얼마냐 M이 꼽은 흰 P에다가 모멘트니까 PL이죠 PL 고로 시그마이 꼽은 얼마예요 32 파이디 삼성분의 32PL이 되죠 파이디 삼성분의 32PL 파이디 삼성분의 32PL 이게 답입니다 따라서 1번이죠 M 시그마제 시그마는 Z분의 M이 되고요 32분의 파이디 삼성에 돼서 시그마는 파이디 삼성분의 32PL 자주 시험에 등재되니까 나오니까 꼭 이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모멘트 기본 모멘트가 MPL이고요 최대 굽힘 모멘트 M 시그마제시라는 두 개의 식이 같다는 전자에서 같다는 전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M 대신에 뭘 대입해요 PL을 대입하면 이게 됩니다 양단이 힌지로 된 길이 4m인 기둥의 임계하중을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면 여기 오일러 공식에 밑줄을 가야 되겠죠 몇 뉴턴인가 인계하중 공식이 오일러 공식이 인계하중 공식이 있죠 인계하중을 이니셜을 P라고 하면 P는 N파이자성 N파이자성 길이 L자성분의 L자성분의 EI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그대로 대입해 놓습니다 N은 힌지가 양단이기 때문에 N은 얼마예요 N-1이 힌지죠 그러니까 힌지가 양단이니까 2-1이 돼서 1이 됩니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습니다 3단이면 힌지가 3단이면 N 대신에 3을 넣어서 3-1이 되니까 힌지가 2가 되고요 힌지가 양단이니까 어떻게 한다 E-1 N-1이니까 N 대신에 힌지가 양단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1 곱하기 P자성 여기까지는 됐고요 길이 L이라는 부분이 있죠 길이 L이 지금 4m고 그 다음에 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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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을 보니까 200기가 파스칼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200기가 파스칼을 그러니까 메가 파스칼 단위로 고치는 게 중요하죠 2를 뭐다 메가 파스칼 단위로 고치면 이 고루는 200 곱하기 메가 기가 단위 곱하기 10의 삼성 메가 파스칼 이 되고 메가 파스칼은 1메가 파스칼은 얼마다 1뉴턴 퍼 미리미터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위를 메가 파스칼 단위로 고쳐서 미리미터로 다 고쳐버리면 어떠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단위를 메가 파스칼 단위 밀리미터 단위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파스칼 단위로 그대로 두고 메타 단위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이 단위의 미리미터 제곱의 기준으로 해서 전부 미리미터 단위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또는 1파스칼이 얼마다 1파스칼은 1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니까 메타 단위로 다 파스칼 단위로 고쳐서 메타 단위로 고치는 방법이 있죠 좋아요 그러면 메타 단위로 고쳐봅시다 좋아요 두 중요한 하나를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L이라는 것이 4메타니까 메타에서 4메타 그대로 둡시다 다음에 2라는 부분이 2이 아닌데 2는 얼마다 200기가 파스칼이니까요 기가 파스칼을 만약에 일반 파스칼로 바꾸면 이거는 200 곱하기 메가기가 킬로메가기가죠 킬로 10에서 기가는 10의 구성 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10의 구성 파스칼 200 곱하기 10의 구성 으로 하고 2는 곱하기 얼마냐 여기서 I라는 것이 단면계수죠 I 단면계수는 사각 단면계수는 I는 12분의 BH의 삼성이에요 I가 12분의 BH 삼성이기 때문에 12분의 BH 삼성은 곱하기 12분의 12분의 B값이 얼마나 B가 폭이죠 폭이 4니까요 메타 단위로 바꾸면 1메타는 100cm 가 되기 때문에 메타로 바꾸면 100분의 4가 되니까 0.04 곱하기 또 0.02 의 몇성 3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써줍시다 0.04 곱하기 0.02 의 3성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게 답은 뭐로 나와요 답은 뉴턴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본 단위는 뭘로 바꿨어요 메타 단위로 다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메타 단위로 바꾸었고요 파스칼이니까 안에 메타가 들어있죠 이것도 뭐다 메타 단위로 바꿨으니까 나머지는 볼 것 없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직접 튕겨서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보면 이 4를 4000으로 바꿔서 미리 단위로 바꿨죠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꿨습니다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꿨어요 왜 1메가파스칼 은 1유턴 미리미트 제곱이니까 미리로 바꿨어요 똑같은 겁니다 1 곱하기 파이자 곱하기 그러면 이거는 미리로 바꾸니까 4는 4000이 되죠 4000 다음에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꿨으니까 10의 3성이 되죠 200 곱하기 10의 3성이 되고요 곱하기 12분의 이제는 이 단위를 미리로 바꿨으니까 1센티 10미리가 되니까 40 곱하기 20 이렇게 됩니다 20의 3성 이거를 푸는 거나 이거를 푸는 거나 두 개를 풀어보면 답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나 이렇게 푸는 것 같습니다 결과치는 결과치는 3200 유턴이 돼서 290 유턴이 돼서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풀었습니다 어떻게 푼다 단위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시킨다 미리로 통일시키든 여기서는 메타로 통일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겠다 단위 한산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죠 오일로 공식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오일로 공식의 P라는 것은 N파이자성 N파이자성 곱하기 L몇성 3성분의 2I 라는 것 L 자성분의 2I죠 L자성 N파이자성의 L자성분의 2I 라는 것 이 공식을 그대로 도입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단위 한산 제대로 풀면 다 풀 수 있죠 다음 단면에서 도심 Y축 좌표는 얼마인가 자 요거를 여기를 끊어버려요 기준은 X축 이게 기준이 됩니다 도심의 좌표 중에는 여기까지를 이제 두 개로 봐야죠 요쪽은 하나는 A1 요거는 A2 이렇게 그래서 A1과 A2 의 식은 원래 도심 전체의 GX 라고 하면 GX는 도심의 기준이죠 인터그랄 A YDA 이렇게 되구요 YDA 를 어떻게 쓰냐면 AYBAR 이렇게 쓴다는거죠 그럼 이제 YBAR 를 구하라 YBAR 는 A 분의 A 는 A 는 A1 플러스 A2 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A 분의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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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1 플러스 A2 Y2 이렇게 되죠 A분에 따라서 A 대신에 A1과 A2 A는 A1 A2 다시 말하면 A1 플러스 A2 A1 Y1 플러스 A2 Y2 Y2 이렇게 됩니다 Y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구하면 A1 Y1 A1 여기서 우리가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A1 20 곱하기 80 20 곱하기 80 A2 A2 60 곱하기 40 60 곱하기 60 곱하기 40 그런데 우리가 잘 이게 뭐다 이게 Y1 이면 Y2 A2 이게 Y1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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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A1 A1 20 곱하기 80 20 곱하기 80 20 곱하기 80 그 다음에 곱하기 Y1 이게 10이 되겠죠 10 플러스 A2 60 곱하기 40이고 Y2 20에다가 여기가 30이 됩니다 절반이니까 30 그러면 20에다가 30을 더하면 50이 됩니까 50 50 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Y바 Y축에 도심 Y바를 구할 수 있다 전체 도심 구하는 식입니다 풀면은 답은 34 가 나오죠 34 단위 자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 기본 단위가 cm라고 써 놓지 않았죠 그렇다면 기본 단위는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기준축이 뭐다 여기가 기준입니다 기준에서 여기서 가운데 20의 절반이 Y바1이고요 이 A2의 절반은 30이 되는데 이 가운데 20하고 더 해가지고 이 전체가 얼마다 Y바2는 50이 된다 Y바2는 50이 되고 Y바1은 20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길이가 50cm인 왓팔보 왓팔보 한번 그려보죠 길이가 여기가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다 50cm 50cm는 왓팔보 자유단에 정적인 힘을 가했다 여기에다가 정적인 힘 집중하중을 가해서 자유단의 처짐 양이 1cm였다 이렇게 가는데 이 처짐 양이 여기서 이렇게 처지는 양이 1cm였다 1cm 1cm 이 처짐 양에 대한 처짐 양이 1cm 처짐 양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되죠 왓팔보 탄성 에너지로 변경한다 이럴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하중 P가 가해질 테요 L이죠 L이 고르는 50 그러면 전체 늘어난 길이 이 델 이 고르는 3분의 PL 3성 3 2I분의 PL 3성 그죠 델 이 고르는 3 2I분의 PL 3성 이라는 걸 알아야 3 2I분의 PL 3성 여기서 델을 먼저 구하고 아 세로 탄성 개수 에너지 양이 얼마인가요 2분의 에너지 E 이 고르는 2분의 PL 에요 PL 라는 식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에너지식이 이렇게 있으면 2분의 PL 이니까 여기가 PL 이고요 여기가 PL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 면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탄성 에너지 E에요 E는 2분의 및 넓이 곱하기 높이 2분의 대를 곱하기 P P 곱하기 이게 바로 탄성 에너지다 2분의 P 대를 다 그럼 먼저 처진 양 1cm를 알고 있죠 그럼 대를 알고 있으니까 P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P를 구해 가지고 대를 하고 곱해주면 돼요 P에 관한 식으로 만듭시다 P 꼬로는 W 워변을 좌변으로 U항하면은 L3성분에 32 i Civil 이렇게 나오죠? 맞죠? P는 L3성분의 3이 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L3성은 길이 L이 50이죠. 단위 자체는 전부 무슨 단위를 바꿀까요? 단면은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이랬어요. 단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2cm인 정사각형 단면이랬어요. 길이 L은 이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잘 생각해야죠. 기본 단위를 센트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미리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메타에 맞출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죠. 200기가 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미리로 그냥 환산하면 200 곱하기 10의 3성 메가파스칼이고요. 1메가파스칼은 얼마라고요? 1메가파스칼은 1Nm² 이렇게 됩니다. 미리에 다 맞춥시다. 미리에 다 맞추면은 3 곱하기 2아이 자 L3성은 미리에 맞추면은 L이 지금 50cm니까 1cm는 10mm가 되죠. 50 곱하기 10이 되가지고 500mm가 됩니다. 500의 3성분에 3 곱하기 메가파스칼 단위로 볼게요. 미리에 다 바꿉니다. 200 곱하기 10의 3성 유턴 mm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I라는 것은 여기서 그런데 I는 어때요? 그런데 I는 I는 사각형의 간속모멘트 I라는 것은 BH의 3성이죠. I는 12분의 BH의 3성인데 이 값이 이걸 E가 폭 B라고 하면은 이걸 B라고 하면은 H도 B가 됩니다. BB가 되니까 뭐 12분의 B 곱하기 B의 3성은 B의 4성 이렇게 해도 되죠. 똑같은거. 왜? 가로 세로가 같으니까 그래서 12분의 BH의 3성을 12분의 B의 4성으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분의 얼마? B의 4성. B 사성은 B가 가로 세로가 2cm라고 했으니까 2cm는 20이 됩니다. 20mm가 되니까 20의 몇성? 4성. 곱하기 I는 됐고요. B 사성은 이걸 12분의 20의 4성이 됩니다. 20의 4성. 그 다음에 대련 늘어나는 처짐이 1cm니까 1mm로 바꾸면 10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풀어주면은 흰 P를 알 수 있어요. 흰 P를 풀어보니까 640N이 나왔다. 640N. 이제 어느 공식에 대입해요? 이제는 바로 2이꼬로 2분의 P를 대입하면은 바로 2분의 640 곱하기 대련 얼마? 늘어난 길이 될 2분의 탄성에너지 2를 구하는데 이걸 또 조심해야 돼요. 최소 몇 줄인가요? 1줄은 1Nm 1Nm 1Nm가 1줄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646톤 나왔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대련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네요. 대련의 처짐이 1cm니까 1cm는 0.01m죠. 640N이 0.01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시 쓰면은 2분의 P 대리 에너지식이고요. 에너지식이고요. 2분의 P 값이 640 곱하기 0.01 얼마가 되나요? 1이 되나요? 1cm니까 0.0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줄 단위로 나오는 거죠. 640 곱하기 0.01 해서 3.2줄이 나옵니다. 3.2줄 답 나왔죠? 3.2줄 1번입니다. 이거는 단위 환산도 중요하고요. 기본식을 알아야죠. 기본식이 뭐냐 한 번 더 쓰면은 외발보에서 집중하중이 가해지는 외발보에 끝단에 집중하중이 가해질 때 늘어나는 게 대리 꼬로는 3.2의 PL 몇 섬? 3 섬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DEL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P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P를 구하고 나면 에너지식이 있어요. 2분의 P DEL이라는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단위는 단위 환산도 중요하죠. 단위도 맞춰야 됩니다. 그림에서 클램프의 압축력이 P.5KM일 때 절단면이 MN이고요. 여기에서 압축면까지 여기 에센트리 에센트리 이라고 해서 이게 뭐야? 변심이죠. 변심 변심 재료의 허용 능력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MN 단면의 최소 두께 H를 구하면 얼마이냐? 이 단면의 최소 두께 H 이걸 H라고 그리고 B라고 H를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중요한 식이 있어요. 시그마의 꼴은 편심잿을 때 편심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 식이 있습니다. 플러스 A분의 P에다 Z분의 M이라는 식이 있어요. 편심일 때 Z분의 M식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다. 시그마는 A분의 P 편심일 때 편심이 져 있다. A분의 P 플러스 Z분의 M이다. 여기서 이제 단면계수 Z는 사각 단면계수니까 Z는 어떻게 풀면 되요? 사각이니까 12분의 단면계수 Z는 6분의 BH 자성 12분의 BH 3성 6분의 BH 자성이죠. 6분의 얼마다? HB H 이거는 H폭이니까요. HB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단면계수 Z는 6분의 HB 또 모멘트 M이 중요하죠. M은 어디까지? 여기 수직하중이 작용하는 P가 있고요. 모멘트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PEE가 작용한다는 거죠. 모멘트 M은 뭐가 된다? M은 PE가 된다. 그래서 M은 PE 곱하기 E가 됩니다. PE 하면 PE로 풀면 됩니다. 여기서 응력이 시그마는 200메가파스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응력이 정해져 있고요. A분의 P, Z분의 M인데 여기서 단면 A를 결정하는게 중요하겠죠. A 중에서 H 요 단면을 구해야 되니까요. 하중 P는 이미 나와있네요. 하중 P 나와있고 단면계수 Z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저걸 생각해보는게 좋네요. 단위 자체를 몇 센치인가 물었네요. 그러면 단위를 전부 다 센치로 통일하는게 좋겠는데요. 센치로 통일하려면 우선 우선 200메가파스칼을 200 이게 뉴턴퍼 미리미트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미리미트로 통일해서 나중에 센치로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최고차항이 밀이기 때문에 미리미트 E도 변심이죠. 미리미트죠. 그럼 몇 센치냐 물었을때는 단위를 미리미트로 풀어서 나중에 센치로 바꾸는게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P2에서 미리미트 단위로 풉니다. P2 P는 하중 P가 얼마냐 5키로 유턴이니까 5키로 유턴은 5키로 유턴이니까 5 곱하기 10의 삼성이죠. 10의 삼성 유턴이 되고요. 이거는 좋아요. 그대로 5 곱하기 10의 키로 단위를 메가단위니까 흰 P를 그러면 메가파스칼이고 200 유턴 200 유턴퍼 미리미트 제곱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준은 키로 단위냐 메가단위를 바꿀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러면 전체 단위를 키로 단위로 바꿉시다. 키로 단위로 그러면 5 곱하기 10의 5 곱하기 10이라고 해야 되죠. 5 곱하기 10 또는 아니면 키로 메가 단위로 메가 단위로 바꿔버릴까요. 메가 로 그냥 일반 단위로 바꿉시다. 일반 단위로 그러면 5키로 유턴은 5 곱하기 10의 삼성 곱하기 10의 삼성은 5키로 유턴은 5 곱하기 10의 삼성 유턴이니까 이렇게 바꾼 겁니다. B2는 얼마에요? 변심이 50이라고 했어요.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그대로 썼어요. 밀리미터 단위로 B는 여기 나와있네요. B는 10이니까 10의 자성 10의 자성 이렇게 H를 뒤로 썹시다. 숫자 6분의 10의 자성 H 시그마는 시그마 A는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는 200 곱하기 파스칼 단위로 그대로 바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5키로 유턴을 유턴 단위로 바꿨으니까 이것도 파스칼으로 바꿔요. 200에 10의 육성 파스칼이 됩니다. 그럼 단위 자체는 다 바꿔 놨어요. 이거는 음 이게 뭐야 단위는 유턴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죠. 유턴 밀리미터가 됩니다. 유턴 곱하기 밀리미터 M은 자 단명계수 Z도 기본 단위가 10의 밀리미터 밀리미터 삼성이 되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A라는 것은 A는 얼마에요? A는 HB죠. HB HB 2 2 2 2 2 2 2 3 B 10의 삼성 plus 단명계수 Z는 6 10의 자성 H 가 되죠. 6 10의 자성 H이고 M은 얼마에요? M은 5 곱하기 10의 삼성 곱하기 50 이렇게 됩니다. 근데 B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B는 10mm 라고 했으니까 10 H 라고 하면 되겠네요. 10H 이게 얼마다? 시그마를 그대로 풀면 시그마는 200 곱하기 10의 육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지수를 한번 따져보자는거죠. 여기서 미지수를 따져보면 H 밖에 없죠. 미지수는 H에 대해서 구하면 되죠. 그럼 이놈을 구하면 되요. 이놈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 요거는 육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육을 위로 올리고 플러스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요. 육을 지워버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결과 10H 그러면 분모를 10을 살리는 방법으로 10의 삼성이 되죠. 10의 삼성 10 10 여기 10의 삼성 지우면 간력이 하면 H분의 분모가 H가 되고요. 5 플러스 6 배에 5 곱하기 10의 삼성 곱하기 50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이게 200 곱하기 10의 육성이니까 H 구할 수 있겠네요. H 고르는 200 곱하기 10의 육성분에 5 플러스 6의 5 곱하기 10의 삼성 곱하기 50 이렇게 됩니다. 이 단위는 뭘로 나온다? 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밀리미터로 나오니까 10으로 나눠서 센티미터로 바꿔야겠죠. 이 단위가 H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자 미지수 1개 밖에 없잖아요. 10의 10곱 10의 삼성이 아니네요. 10의 이렇게 풀면 안 되네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10의 10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0을 갖다가 여기 10하고 지우면 여기 10의 자성이 되고 지워지죠. 이거는 10의 자성이면 이게 10의 1성이 되고 지워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H 분의 H 통일되고 5 곱하기 10의 자성 플러스 6의 5 곱하기 10 곱하기 50 이렇게 됩니다. 이게 200 곱하기 10의 육성이 됐으니까 또 고로 H 이거로는 H는 200 곱하기 10의 육성 2 곱하기 10의 육성 분의 5 곱하기 10의 자성 플러스 6의 이거는 뭐 우리가 꼭 이렇게 쓸 필요 없죠. 바로 계산을 하면서 해버리면 빠르죠. 이 단위는 뭘로 나온다? 밀리미터 단위로 나온다는 거죠. 밀리미터는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됐습니다. 5 곱하기 이렇게 해서 H를 풀어낸다. 여러분 책은 이 H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H를 살려서 뭘로 풀었어요? 살려서 H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H의 제곱과 H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그렇게 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로 나오는 것을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의 가장 중요한 식은 시그마는 편심져 있을 때 시그마는 어떻게 한다? A분의 P 플러스 Z분의 M A분의 P 플러스 Z분의 M 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편심이 졌을 때 시그마는 어떻게 봅니다? A분의 P 플러스 Z분의 M 으로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지름 뒤인 장봉에 지름을 2배로 했을 때 비틀린 강도는 몇 배가 되는가? 봉이 장봉이라고 했어요. 이런 봉이에요. 이런 봉에 지름을 2배로 확장했다는 거죠. 지름을 2배로 확장했다. 그럼 지름을 2배로 했을 때 비틀린 강도는 몇 배가 되는가? T는 타우젯. 비틀린 강도의 식 강도 밑줄 가야 되겠죠. T는 타우젯. 그러면 T1이라고 합시다. T1은 타우젯1 T2를 2배로 한 T2는 타우젯2가 되죠. Z1은 타우젯1은 타우 곱하기 Z1은 Z1이 Z1이 16분의 파이디 삼성이 되죠. 16분의 파이디 삼성이 되죠. 파이디 삼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타우는 16분의 파이디 원의 삼성. 삼성. 이렇게 돼요. 타우 곱하기 16분의 파이디 2의 삼성. 이렇게 돼요. 뭐야. 처음 지름에 2배가 됐다는 것은 처음 지름 T1의 2배. T1의 T2는 어떻게 되나요? T1을 풀면 16분의 파이디 원의 삼성분의 16분의 파이디 2의 삼성. 이렇게 되죠. 16분의 파이 16분의 파이 넘어가면은 D1의 삼성분의 D2의 삼성인데 D1과 D2는 어떤 관계에요? D1이 고르는 D2는 2D1이다. 처음 지름에 2배가 됐다. 처음 지름에 2배가 됐다. D2는 2배가 됐으니까요. D1 삼성분의 2D1의 삼성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의 삼성은 8배가 되죠. D1의 삼성분의 D1의 삼성이 되니까 8배가 되겠습니다. 8배. 됐죠? D1은 TAUZ1 D2는 TAUZ2 해가지고 같은 D1과 D2 간의 관계가 D2는 D1의 몇 배? 2배.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강선의 지름이 5mm이고 코일의 반지름이 50mm인 15에 감긴 스프링이 있다. 스프링식이죠. 스프링식의 심피에 대한 식 또는 델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는거죠. 델에 대한 식은 이런 식이 있어요.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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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은 위에는 D가 있고요. 여기서 스프링이 심서 이게 뭐다? 이게 D고 여기서 전체 스프링 전체 지름은 라지 D가 되는거에요, 스프링 전체 지름은 라지 D, 이 스몰 D G D의 사성분에 8N D 삼성 P, 이렇게 나옵니다 8N 라지 D 삼성 P, 이런식이 있다는거죠 델은 뭐다? G D 사성분에 8N 라지 D 삼성 P다 흰 P에 관한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P는 8N 라지 D의 삼성분에 델, G D 사성, 이렇게 되죠?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N은 건선, N은 건선이라 그래요 N은 뭐라고 한다? 건선, 건선수가 되죠, 건선수 스몰 D는 바로 스프링의 건선이 된다, 강선, 건선 라지 D는 스프링 자체 지름, 스프링 건선이 되고, 이게 뭐에요? 스프링 건선지름이 되고요, 이건 스프링 지름이 됩니다, 스프링 지름 델은 늘어난 길이죠, 델 늘어난 길이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스몰 D, 라지 D가 분모, 분자에 있다는 것은 단위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놈이 또 이렇게 고쳐야 되죠? G는 mm 단위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100 곱하기 10의 삼성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거 그렇죠? 기가파스칼은, 그래서 이것은 1메가파스칼이 얼마다? 1메가파스칼은 1N × mm²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mm²이니까 mm 단위로 좀 더 한산하면 되겠죠? 최고 차항이 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G값을 그대로 대입합시다 100 곱하기 아니죠 8 곱하기 분모부터 풀어야죠 건선수 N이 얼마인가 봅시다 15에 감겼다 했으니까 15 곱하기 라지 D 코일 자체의 반지름 지름이 50mm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R 이걸로 50mm라고 하면 라지 D는 라지 D 이걸로 2R이 되니까 50 곱하기 2가 돼서 100mm가 되죠 라지 D는 100mm입니다 8 곱하기 10 곱하기 15 곱하기 100의 3성분에 또 델은 처짐 양이죠 처짐 양이 50mm라고 했으니까요 단위 50으로 그대로 두고요 곱하기 라지 G가 전단 탄성 개수가 100 곱하기 메가파스칼 10의 3성이 되겠죠 곱하기 지름 D가 스몰 D 건선이 5mm라고 했어요 5의 4의 4성입니다 이걸 풀어 주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은 단위 자체는 단위는 1미터 단위로 소구가 되고 남은 것은 유턴만 남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다 이것을 풀면은 결과값이 결과값이 26N이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식 한번 더 짚고 나가면 델은 GD 사성분에 8N D 삼성 이거 알아야 하는 처집량 델은 GD 사성분에 8N D 삼성필 GD 사성분에 8N D 삼성필 이 식을 모르면 문제 못 풀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단순 지지보에 B점에서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받고 있다 이때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곳은 A점으로부터 얼마 영역에 되겠는가 이건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단순 지지보에서 B점에 발력 MB가 작용하면 A점으로서 얼마 영역에 절반 영역이라고 하면 여기라고 합시다 이것도 2분의 1인데 만약에 모멘트가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 최대 처짐이 생기는 처짐이 생기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없다 그러면 집중화중이 작용한다면 최대 처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서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최대 처짐은 이것보다 앞선 영역에 요즘 영역에서 발생하더라구요 최대 처짐이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구요 원래 가운데 영역이라면 가운데 영역에서 발생되는게 아니라 그것보다 약간 앞선 영역 이게 바로 B점부터 어느 지점 루터 3분의 L 지점이라는 거죠 전체 길이 L에 루터 3분의 L지점 따라서 답은 루터 3분의 L이 됩니다 최대 처짐 양은 루터 3분의 L지점에 발생한다 알아주세요 외워야 됩니다 부하성의 B가 0.3 부하성 수와 부하성 B가 있죠 1분의 1이 부하성 수라고 합니다 누는 부하성 B라고 합니다 누와 N분의 1은 바로 같다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부하성 B와 부하성 수에서 이런 식이 있어요 세로 탄성 개수 E와 G의 B를 구하라 G에 관한 식이 G가 부하성 B에서 이런 식이 있어요 E에 M뿌라스 1분의 M이 해가지고 M이라고 하죠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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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성 B가 0.4입니다 이게 부하성 B고요 이게 부하성 수입니다 부하성 B가 0.3입니다 부하성 B가 0.3이란 말은 부하성 B가 0.3이란 말은 부하성 B가 0.3이란 말은 부하성 B입니다 이게 부하성 수고요 부하성 B 형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M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M분의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되니까요 M분의 1을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M 대신에 M분의 1을 집어넣었다 M분의 1을 집어넣었다 M 대신에 M분의 1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2배에 아니면 M이퀄르는 누분의 1이니까 누분의 1이니까요 그죠 이거 이건 역수기 때문에 누이퀄르는 M분의 1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누분의 1 형태로 만들자는 거죠 2배에 누분의 1이 M분의 1이에요 M이에요 플러스 1분의 누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누를 곱해줍시다 여기도 곱하기 누를 해주고 여기도 곱하기 누를 해주다 분모 분자에 누를 곱해주면 결과치는 2배에 갈로에 누 곱하기 누는 뭐예요 1뿌라스 곱하기 1뿌라스 누죠 1뿌라스 누분의 1뿌라스 누분의 1뿌라스 누를 곱하면 2 이렇게 돼요 그죠 이제 됐네요 그러면 2배에 1뿌라스 푸하송 B 푸하송 B가 누니까 1뿌라스 누고 푸하송 B가 0.3이라고 했어요 1뿌라스 0.3분의 그 다음에 2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G분의 2를 구하라고 했죠 G분의 2는 G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G분의 2는 G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럼 이쪽 좌변으로 넘어가면 G분의 2는 2배에 1뿌라스 0.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3이 돼 2 곱하기 1.3이 돼서 2.6이 나오네요 G분의 2는 자 푸하송 B와 푸하송 수에 관한 식은 세로탄성 개수하고 탄성 개수 일반적인 가로탄성 개수의 관계인데 G는 원래 가로탄성 G는 2배에 M 플러스 1분의 M이라는 거 따라서 M은 푸하송 수이기 때문에 푸하송 B의 형태로 나타내려면 누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누분의 1 따라서 우리가 2배에 N 대신에 누분의 1을 집어넣고 누분의 1을 집어넣어 가지고 풀면 이와 같이 푸는데 이게 G분의 2가 얼마냐 G가 우변으로 넘어가고 E 플러스 E의 1 플러스 누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은 식이 된다 이와 같은 식을 풀면 2.6이 나왔다 그래서 푸하송 가로탄성 개수와 세로탄성 개수의 관계는 G는 E의 M 플러스 1분의 M이다 E의 M 플러스 1분의 M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양단 고정부에서 고정단 A에서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는 양단을 꽉 이렇게 묶어놨어요 고정시키놨어요 고정단 A에서 A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는 얼마이냐 즉 MA는 얼마이냐 MA가 얼마이냐 MB를 제로 놓고 MA는 MA는 이렇게 보면 되죠 MA는 전체 길이 L의 L자성분의 L자성분의 A자성 AB자성이 됩니다 AB자성 MB를 구하라 하면 MB는 L자성분의 MB를 구하라 하면 MB는 어떻게 된다 L자성분의 A자성 B가 됩니다 A자성 B 됐죠 그러면 MA가 L자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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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의 자성 따라서 10번은 4번이 되겠죠 이놈과 이놈과 같죠 LL 곱하면 L자성분의 PAB자성 PAB자성 MA는 뭐다? L자성분의 PAB자성 MA는 MB는 L자성분의 PA자성 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죠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선형 탄성 균일 단면 외팔보 여기 선형 탄성 균일 외팔보죠 외팔보이면서 탄성 균일 외팔보 굽힘 모멘트 선 들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이 끝단까지는 선형적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다? 굽힘 모멘트가 이렇게 2차원적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2차원적으로 가다가 여기 와서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게 직선으로 가는거죠 그러니까 2차원으로 가서 여기까지 2차원으로 가서 여기 와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구요 2번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4km 유턴까지는 2차원으로 가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선으로 직선 또 하죽은 직선 하죽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단면이 도심축 XX 단면이죠 XX 단면에 관한 관속 모멘트는 몇 메타 4성인가 이 관속 모멘트 구하려면 이 면을 우선 다 막아야되요 막고 이 전체 면에서 이 면을 빼주는 쪽으로 해서 어 IX 는 I XX 이걸로는 12분의 BH 라지 BH 에 관속 모멘트니까 3석이죠 BH 3 BH 3석이 되죠 이걸 B로 본거에요 여기서 이 까지 거리를 뭘로 보고 라지 B로 보고 여기에서 이 까지 거리는 뭘로 봤어요 라지 H로 보니까 BH 3석 마이너스 2 곱하기 2라는 것은 이 면적인데요 이걸 b로 보고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스몰 h 라고요 12분의 BH 3석 여기 몇개 있어요 하나 두개 됐죠 그러면 그러면 12분의 단위 자체는 다 미리 단위 인데 몇 m 4석인가 물었네요 메타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라지 B는 20이니까요 20은 1000분의 20이 되니까 1000분의 20이 되니까 0.02가 되나요 0.02 좋아요 그러면 0.02 곱하기 여기서 전체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에요 여기는 60에 20 20 20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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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0mm The given 20 80mm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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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그리고 여기가 40, 40이죠. 여기가 40이에요. 높이 H는 60이 되네요. 40이 60이네요. B는 40, 40이니까 0.04가 되고요. 0.06이 되겠네요. 0.06에 3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석모멘터 IXX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기를 튕겨보면 6.89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육성 6.893 10에 마이너스 육성 계산기 튕겨요.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죠? 한 면의 길이가 10mm인 정사각형 단면에 막대가 있다. 온도를 60도씩 상승시켜서 길이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8kN의 힘이 필요할 때 막대의 선평장계수 시그마는 E의 입실련에서 시그마는 E의 알파 델타 T라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입실련은 알파 델타 T 이와 같은 식이 선평장계수 선평장계수 알파 델타 T에 대해서 묶고 있어요. 온도는 델타 T는 60도죠. 안키하기 위해서 8kN의 힘을 필요할 때 따라서 이것은 시그마 이꼬는 A분의 P죠. A분의 P이므로 여기에다가 A분의 P, 시그마 대신 A분의 P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파를 고르고 알파를 고려합니다. 알파는 E의 델타 T분의 E의 델타 T분의 A의 A분의 P 이렇게 되죠. 알파를 고려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mm인 정사각형 단변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mm인 정사각형 단변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mm인 10 곱하기 10이죠. 10mm 10mm 그러면 A값은 나왔는데 10mm가 아니라 10mm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단위 환산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럼 E값을 이렇게 넣읍시다. E는 200기가파스칼을 2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로 바꿔놔요. 1메가파스칼은 얼마라고요? 1메가파스칼은 1Nm2 1mm의 제곱이니까 단위 자체를 1mm로 환산해 버리죠. 단위를 1mm로 환산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8kN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8kN의 힘을 필요로 한다. 곱하기 2는 2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 단위를 바꿔놔요. 이것도 메가로 바꾸면 흰 P 꼬르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유턴에 되죠. 이렇게 바꿔놓는게 좋겠죠. 메가메가로 다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델타 T는 60도로 하고 있습니다. 흰 P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파스칼, 메가 메가메가로 바꿔줘야죠. 단위를. 여러분 제가 잘못했으면 이거 마이너스 3승입니다. 메가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메가 유턱. 13번 문제까지 풀어봤죠. 14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면의 도심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는 면. 메가 3승. 12번. 13번. 14번. 길이가 L인 외팔부에서 그림과 같이 삼각형 본포 와중을 받고 있을 때 최대 전단력과 최대 굽힌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최대 전단력과 최대 굽힌 모멘트. 시그마 B맥스와 최대 전단력 TAU는 어떻게 되죠. 2분의 W. 2분의 W. 2분의 W. 2분의 밑 넓이가 L입니다. 여기 L입니다. 여기 L니까요. 여기 L입니다. 힘 F는 최대 전단력. TAU가 아니라 전단응력입니다. 힘 F는 2분의 W. 이게 바로 F가 됩니다. 시그마 B는 2분의 W. L에 곱하기 어느 지점. 3분의 W. 이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되니까요. 기준점이 되니까요. 3분의 W 지점이에요. 여기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이 되니까요. 그리고 3분의 W 지점이에요. 3분의 1 지점 지나가는 중심축에서 지나가는 따라서 6분의 WL 자성 2분의 WL과 6분의 WL 자성 답은 1분이 됩니다 3분의 1 지점 이 중심축을 지나가는 3분의 WL 지점 지나가죠 답은 1분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지 지보에서 길이 WL은 5m 중앙에서 집중화중 P가 중앙에 집중화중 P가 작용할 때 최대 처짐이 43mm라면 이때 델리꼴은 얼마? 43mm다 길이 WL은 5m다 이때 집중화중 P의 값은 몇 kN인가 집중화중 P의 값은 몇 kN인가 여기서 우리가 중앙에 집중화중이 작용할 때 델리꼴이 작용할 때 델리꼴은 우리가 끝단위면은 3 이하 2분의 PL3성 이것은 중앙에 작용하면은 48 이하 2분의 PL3성 하중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는 L3성 분의 델리꼴은 48 이하 2이 델리꼴은 48 이하 2이 델리꼴이 작용 단면평은 5cm 여기 5cm이고 12cm라고 했어요 탄성계수 2는 210 기가파스칼이라고 했는데 기가파스칼은 210 곱하기 10에 3성 메가파스칼 되죠 1메가파스칼이 얼마다? 1N4mm의 제곱이다 전체적으로 다리 자체를 1mm에 맞춰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L이라고 하는게 L이 얼마다? 5m니까 5000으로 하면 되겠네요 1mm로 바꿔야 되니까 5000의 3성 분의 48 곱하기 메가파스칼 이거죠 210 곱하기 10에 3성 다음에 I를 곱해 I는 여기서 I이골은 사각당면 12분의 BH의 3성이죠 따라서 12분의 단위 자체가 cm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한다? 미니 단위로 바꿔야 되죠 B가 얼마예요? 50이고요 H가 12 곱하기 12cm니까 미니로 바꾸면 120이죠 120에 3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12분의 50 곱하기 120에 3성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델만 남았네요 처짐 양 델이 43mm라고 했어요 미니미터 단위 그대로 나와 있네요 43mm 이거를 풀면은 하중 P에 대한 감이 나오죠 자 단위 자체는 좀 미니미터에 맞췄죠 이렇게 해서 하중 P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측에는 이 L을 메타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메타 단위로 바꾸면 또 메타에 맞게 식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푸나? 여러분 책대로 푸나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본 P는 자세히 보면 뭘로 나와요? 메가 파스칼에 메가 나오니까 이 답은 메가 유턴으로 나오죠? 메가 유턴으로 나온다는 거 메가 유턴 나오면 다음에 무슨 유턴으로 바꿔야 돼요? 키로 유턴으로 곱하기 10의 삼성 키로 유턴으로 빠져나오면 되겠죠 이 답은 메가 유턴으로 나오는데 메가 유턴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키로 유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삼성을 곱해가지고 빼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면 되죠 자 메가 유턴 나오는데 키로 유턴으로 바꿔요 기본식은 48 이하이분의 PL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델은 48 이하이분의 PL 웹할버에서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3 이하이분의 PL 삼성 자 그래서 15분 풀었습니다 16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트에 7200N의 인장하중이자 인장하중 P 고루는 7200N의 인장하중이 작용시키면 머리부 이 머리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의 단면적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머리부에 생기는 전단 능력은 전단 능력은 면적 단위가 아니라 요거 단위죠 둘레 단위 원 둘레 단위 이 지름이 얼마라 그랬어요 지름 D는 파이 25mm라 그랬어요 D는 25mm에요 25mm 자 그러면은 원둘레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 게다가 요만큼이 되겠네요 요만큼 그래서 요거에 파이디가 되죠 파이디 H H이콜은 18mm 파이디 H가 바로 요런거죠 요렇게 요런 형태 요거의 면적 단위는 요거 곱하기 이 길이 A이콜은 파이디 H 요거 알아야 됩니다 머리부에 생기는 전단 능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요거 알면은 요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전단 능력은 타우이콜은 A분의 P 여기서 A는 파이디 H분의 P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이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위한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죠 몇 메가파스칼인가 물어봤어요 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은 1N·m² 이라는 거 이거 항상 알아둬야죠 1메가파스칼은 1N·m² 1N·m² 자 그럼 단위 자체는 최고차항이 mm 단위니까요 mm로 다 맞추면 되겠죠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25mm 25 곱하기 높이 높이 H는 18mm 하중 P는 7200 유톤이라고 했는데 7200 유톤을 우리가 이걸 그대로 써버리면 단위가 7200 유톤으로 하면 몇 메가파스칼인가 모르니까 7200 유톤으로 그대로 쓸 경우에는 이 단위가 유톤 단위로 나오죠 유톤 단위로 그러면 다시 또 한산해야 되니까 7200 곱하기 10 에 마이너스 6 메가유톤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굳이 그럴 필요 없네요 왜 그렇죠 1메가파스칼은 1 유톤이니까요 7200 그대로 써주면 되죠 1메가파스칼은 1 유톤 단위예요 유톤 단위 그럼 다음 나오겠네요 그러면 유톤 퍼 미리미터 단위가 나오니까 메가파스칼이 되죠 자 1메가파스칼은 뭐다 1 유톤이니까 기본 단위는 7200 그대로 맞춰주면 된다 답은 5.1 메가파스칼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메가파스칼이겠지 1 유톤 미리미터 제곱이니까 퍼 미리미터 제곱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rpm으로 해전하는 바깥치름 60mm 안치름 40mm 중공 반면축에 허용 비트닝 각도가 1도씨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X 이코으로는 5분에 180도로 하면 되는데 1도 틀어졌어요 1도 틀어졌어요 1 대 180이 고르는 X 대 아니죠 180 pi x 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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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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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은 180이 돼가지고 이거는 3.7 75점 얼마가 되는 57.3이 돼 57.3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파이 대 180 파이는 180이라고 했고요 1대 X 1대 1대 X도 X도는 57.3도 1도 비틀어졌다는 말 세타이꼬르는 세타도우이꼬르는 GIP GIP분의 PL EL GIP GIP분의 PL TL 세타이꼬르는 GIP분의 PL인데 이 앞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57.3을 곱해요 왜? 호덕법에 의해서 도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파이는 180도라고 하면 1대 X 파이를 1로 봤을 때 X도 이렇게 돼요 1대 X도 그러면 이거는 내항 외항 곱해보면 X도 이꼬르는 파이 분의 180이 되죠 57.3도가 나요 그래서 57.3이 왜 나왔는지 알아둬요 GIP분의 T 이 공식이 다 대입하는 거예요 바깥지름 안지름이 중공일 때 단면에 허용 비틀림 허용 비틀림 각도가 1도일치일 때 이 축이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의 크기는 몇 킬로와트인가 동력 크기 T는 킬로와트는 T는 원래는 974 빵빵빵 N분의 H 킬로와트인데 이거는 식이 킬로그람 폴스 곱하기 밀리미터가 되죠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킬로그람 폴스 1킬로그람 1킬로그람 폴스는 얼마 9.8 뉴턴이므로 이걸 다시 곱해요 974 빵빵빵 곱하기 9.8 곱하기 여러분의 H 킬로와트 단위는 어떻게 된다 뉴턴 밀리미터가 되죠 따라서 이거를 풀면 974 빵빵빵 곱하기 9.8을 하면 원래 T에 관한 값이 나오죠 그러면 9.55가 나옵니다 9.55 곱하기 10의 육성 N분의 H 킬로와트 이렇게 곱해보면 9.55 곱하기 10의 육성이 된다 자 이거에서 우리가 T값을 먼저 구하면 T를 구해가지고 T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다 그럼 T값을 구해보면 9.55 곱하기 10의 육성 곱하기 회전수 N은 400rpm이라고 했네요 400분의 H킬로와트가 허용 H킬로와트는 얼마냐 몇 킬로와트인가 이게 H킬로와트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T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G값을 먼저 80기가 파스칼 이라고 했고요 동력을 몇 킬로와트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길이가 메타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전부 밀리밑으로 바꿀거냐 아니면 메타 단위로 바꿀거냐 파스칼 단위로 바꾸려면 밀리밑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그래서 G값이 80기가 파스칼 이라고 했어요 G가 80기가 파스칼 이니까 80 곱하기 얼마 10의 3성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꾸죠 이 메가파스칼 이란 말 자체가 유턴포 1메가파스칼 유턴포 밀리미터 제곱 이니까 단위 자체는 유턴 단위로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57.3에다가요 곱하기 G에다가 IP는 이렇게 됩니다 IP는 이게 원형 단면이죠 지름 안지름 두 개의 지름이 있으니까 64분의 파이디 사석이 됩니다 64분의 파이디 사석 그래서 중국이란 말 자체가 중요하죠 뭐다 34분의 파이디 사석이 되니까 IP 대신에 IP 대신에 이렇게 써야 돼요 GIP는 64분의 파이디 2의 몇 성 64분의 파이디 삼성이 파이디 삼성이 파이디 사성이 되나요 파이디 사성 파이디 사성이 되니까 파이디 2의 사성에 1마이너스 X의 사성 이 공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때 X라는 것은 X는 D2분의 D1을 X라 그래요 나중에 X를 풀어주면 되죠 그렇다면 G 곱하기 IP 64 분의 파이디 D2의 사성에 1마이너스 X의 사성 이렇게 됩니다 중국일 경우에 GIP T는 어떻게 써야 되나 9.55 9.5 곱하기 10의 육성 곱하기 400분의 H 킬로와트 이렇게 이제 다 이거를 하나의 우리가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57.3도 가 있고요 곱하기 G라는 걸 한번 더 풀어 쓸 수 있죠 G는 얼마 80 곱하기 10의 삼성 메가파스칼 이고 1 메가파스칼 1 유턴 퍼 미리미트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턴 단위로 빠져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G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80 곱하기 10의 삼성 곱하기 64 는 분모로 가고요 파이 D2에 D2도 우리가 D2 D1을 풀어봅시다 여기서 D2 이걸로는 바깥지름이 60 미리라 했고요 D1 이걸로는 40 미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파이 D2에서 파이 D2가 얼마다 파이 D2가 60 이라고 D2는 60 이라고 했죠 파이 곱하기 60 4 3 64 는 위로 올라갑니다 64 는 그 다음에 1- D2 분의 D1 이 X 라고 했어요 D2 분의 D1 을 하면 D2 분의 D1 을 하면 D2 가 얼마요 중갈로 합시다 D2 가 60 이니까 60 분의 40 에 1 마이너스 이거야 4성 이죠 4성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넣으면 분모는 64 가 위로 올라가니까 64 곱하기 9.5 곱하기 10 에 육성 400 은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죠 곱하기 400 요거는 분모에 있으니 분자로 내려오고요 곱하기 hkw 세타도 는 몇도 떨어졌냐면 1도 떨어졌다 그랬죠 세타도 1이에요 그럼 hkw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 hkw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걸 넘겨버려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숫자로 집어넣고 요거 계산해서 요거 숫자로 넣고 요 숫자를 분모 분자 요거 곱해가지고 요거뿐이에요 요거 되죠 요거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hkw 구하면 되죠 됐죠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hkw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7번을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푼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푸는 거를 그대로 제대로 풀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hkw 놓고요 나머지 전부 저쪽으로 넘겨버려요 1이니까 이거는 분모가 되죠 분모가 되니까 57.3 곱하기 64.9 64 곱하기 64 곱하기 9.55 곱하기 10의 육성 hkw 곱하기 80 밑에 있는거 다 써주면 되죠 곱하기 10의 삼성 곱하기 5 곱하기 60의 사성 1 마이너스 60분의 40의 사성 곱하기 400 이겁니다 풀어주면 답 나오겠죠 hkw가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분모로 가죠 분자로 가죠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64 32 분의 파이디 32 분의 파이디 예 32분의 파이디 32분의 파이디 44 64가 되고 32입니다 32 32 아 파이는 32분의 파이디 44 왜 비틀림이니까 비틀림이니까 만약에 굽힘이면 얼마다 64분의 파이디 사성인데 비틀림이니까 32 파이디 사성 아이가요 예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 풀어봤죠 다음 그림 같은 구조물에 천유톤의 물체가 매달려 있다 두 개의 강선 이걸 우리가 F AB 라고 그러고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F AC 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여기 수직선을 하나 쭉 꺼주고요 이렇게 순환하게 하나 쭉 꺼가지고 힘의 무포를 보면 여기 45도면 여기는 90도가 되겠고 이것도 45도가 되겠죠 45도 45도 여기도 선을 하나 쭉 이렇게 꺼줘요 수평선을 하나 딱 꺼줍니다 그럼 여기 몇 도 45도 90도니까요 그럼 여기 얼마 90도 그럼 A는 90 플러스 45는 135도가 되네요 여기 여기 얼마다 135도 여기 여기 90도 90도 여기 30도면 억각으로 여기 30도 30 플러스 90은 여기 90도 30 플러스 90은 120도 따라서 이 각이 얼마다 120도 이 각은 얼마다 135도 됐네요 그러면 이제 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 하중이 10,000 뉴턴이고 이게 얼마고 135도 여기가 120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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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30도고 45도면 전체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니까요 180-45뿌러스 30이 되니까 결혼적으로 40에 30은 75가 되니까요 105도가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라미의 정리를 이용한다는거죠 라미의 정리 이 부분이보다 FAC 이 부분은 FAB 전체적으로 사인 105분의 1000뉴턴 마주보고 있는 힘 1000뉴턴은 여기다 씁시다 사인 105분의 1000이과로는 FAB, A, B와 A, C 크기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120도일 때는 뭐예요? FAB부터 갈까요? 사인 135도일 때는 FAB 요거에 마주보고 있는 것은 요거죠 또 요거에 마주보고 있는 힘은 요거죠 요 힘과 요거 마주보고 있는 거 사인 120분의 FAC 이제 뭐 요거부터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미지수가 뭐 나와요? FAB 나오죠 요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주면은 FAB 사인 105 이과로는 1000 사인 135가 되니까요 FAB 할 수 있겠네요 FAB 이과로는 사인 105분의 1000 사인 135 이렇게 되죠 그래 FAB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과 요것이 같다고 놓고 풀어주면은 FAC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람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볼면은 답 나오죠 네 람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시험이 잘 나옵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람의 정리를 이 문제를 풀 때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서 푸는다 A점을 기점으로 해서 수평, 수직선을 그어서 각각의 각도를 구한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부분의 힘과 힘과 마주보고 있는 각 힘과 마주보고 있는 각 람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 여기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ABC 스트레인 게이지를 45도 각도로 배열한 경우 각 스트레인 게이지에 나타나는 스트레인 양 각 스트레인 게이지에 작용하는 스트레인 양을 갖다가 스트레인 양을 이용하여 구해지는 전단 변형률은 전단 변형률을 구하라고 했죠 전단 변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입실런 변형률 입실런 B 요거입니다 요거에 대한 변형률 값 입실런 B에 대해서 구해보고 원래 기본식은 입실런 B에 관한 식이 이런 식이 있다는 거죠 2분의 1에 입실런 A와 브라스 입실런 C 또 브라스 입실런 A 마이너스 입실런 C 이만요 AC인데 AC 마이너스 C에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스트레인 양 2분의 2분의 이번에는 감마 감마는 G 감마는 전단 변형이래죠 전단 변형이래요 감마는 감마가 있고요 감마가 있고요 입실런은 E의 입실런이 되고요 G의 감마가 돼요 G의 감마 E의 입실런 E의 입실런 E의 입실런은 시그마 G의 감마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G의 감마가 T 오니까 여기서 감마를 구해보면 감마는 G분의 T 타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횡탄성 이것은 E의 입실런은 시그마는 이것은 인장이나 압축일 경우에 E의 입실런 G의 감마는 타워가 됩니다 감마는 G분의 타워가 됩니다 감마는 변형 2분의 감마로 하고요 2분의 감마로 하고 Sine 2세타가 됩니다 Sine 2세타 이것을 풀어내는 식이에요 이 식을 풀어서 간단히 하면은 감마에 가는 식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전부 2분의니까 여기다 2배를 곱해주면 E의 입실런 B 이걸로는 입실런 A 플러스 입실런 C 플러스 또 E는 E를 전체적으로 좌변 우변을 다 곱했으니까요 엑실런 A 마이너스 엑실런 C 이렇게 되고 코사인 2세타 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플러스 감마에 Sine 2세타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서 감마에 관해서 풀어주라고 합니다 각도는 45도 세타가 세타의 꼴을 얼마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세타 대신에 45를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세타 대신에 45 그리고 Sine 2세타는 얼마 Sine 90도가 되고요 코사인 2세타도 코사인 90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Sine 90도와 코사인 90도를 보면 Sine cos을 보면 이런거에요 하나 셋 넷 코사인은 이렇게 간다는거죠 이렇게 가니까 코사인 90도 90도 코사인 90도 는 0이 되고요 Sine 90도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Sine 90도는 코사인 90도 이렇게 되죠 Sine 90도 이렇게 되죠 Sine 90도 코사인 90도 이게 90도예요. 잘못했네요. 90도 이게 0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사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사인 90도는 여기 90도는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 코사인 90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코사인 90도는 제로에요 그래서 사인 90도는 사인 90도는 플러스 1 플러스 1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이거 없어지죠 이거는 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식을 다시 한 번 더 쓰면 E의 입실런 B 고르는 E의 입실런 B 고르는 입실런 A 플러스 입실런 C 플러스 감마가 되네요 감마 따라서 감마라고 하면 감마는 감마는 E의 입실런 B 마이너스 입실런 A 마이너스 입실런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여기 되네요 2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 이 B 영역에 B 영역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변형률은 입실런 B는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입실런 B에 대한 식을 쓰면 2분의 1 입실런 A 마이너스 플러스 입실런 B 또 플러스 2분의 1 입실런 A 마이너스 입실런입니다 입실런 B에 코사인 이 세타 그죠 코사인 이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감마에 감마는 전단 변형이로 감마죠 감마에 입실런 A와 입실런 B 사이에는 2분의 감마에 싸인 이 세타 이렇게 이 시기 생깁니다 이때 세타 이 꼴을 얼마 45도라면 여기 45도 넣고 45도 넣어가지고 감마에 대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감마에 대해서 풀면은 답은 2번이 되겠죠 19번의 스트레인 게이지에 가는 식입니다 20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단면이 4cm 제곱이고요 A 이코으로는 4cm 제곱이고요 하중이 작용할 때 몇 cm 늘어나는가 늘어난 길이 남다 이코으로는 A2분의 PL 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거를 P1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P2라고 하고 요 늘어난 가운데 부분을 P3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원래 식은 A2분의 P1 여기가 L1 P2에 의하면 이게 L2 이게 L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1 L1 플러스 P2 L2 플러스 P3 L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값은 4cm라고 탄성계수 여기서 요기가파스칼을 바꿔야 되겠죠 E 이코으로는 210 곱하기 10의 3선 메가파스칼로 바꿉시다 1메가파스칼은 1메가파스칼 이코으로는 1 1 자 메가파스칼로 바꾸느냐 아니면 키로파스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중 자체가 전부턴 키로유턴 단위로 늘어났기 때문에 10의 6선 키로파스칼로 바꿉시다 결국 1키로파스칼은 1 키로유턴 퍼 메타의 제곱이니까 단위 자체를 우리가 메타로 바꿀 그대로 풀 필요가 있겠죠 메타로 바꾸면 메타로 바꾸면 0.0 A는 4cm의 제곱이라 했죠 0.04cm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메타로 바꾸면 그렇죠 4는 메타로 바꾸면 100분의 4가 되니까요 100분의 4가 되니까요 센치 단위로 전부 다 한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센치로 한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센치로 한산해 버릴면 이게 키로파스칼 단위 키로파스칼 단위 키로유턴 퍼 메타의 제곱이니까요 센치의 제곱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키로유턴 퍼 센치의 제곱으로 바꾸려면 um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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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cm 이니까 10의 좌승 센치니까 1M 1M제곱은 10의 4성 cm 가 되죠 10의 4성 cm 그러면은 cm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 210 곱하기 10의 6성 곱하기 10의 6성에 키로유턴퍼 10의 4성 센티메타제곱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 단위를 전부 센티로 통일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에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게 210 곱하기 10의 4성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4성 이니까 10의 4성 키로유턴퍼 센티메타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a 값은 그대로 줘요 4cm니까 4 곱하기 이 값 대신에 210 곱하기 10의 4성으로 해서 이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티 단위로 다 바꿨다는거에요 대신에 요거를 우리가 메타 단위를 센티로 바꿨죠 p1,l1 p1은 60키로유턴이니까 60 곱하기 이 l1은 2m이니까 센티로 바꾸면 200cm가 되나요 200 이거 또 플러스 p2 p2는 요거 40으로 보면 요거 40 곱하기 1.5는 곱하기 150이 되죠 150 플러스 p3 p3는 요거를 했죠 40-20입니다 40-20은 20이 되죠 20 곱하기 얼마 1m니까 100이죠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어주면은 우리가 남닷값을 구할 수 있어요 단위를 뭘로 한산했다 cm 기준으로 한산해서 cm에 맞춰줬다 항상 이 단위 한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단위 한산에 중점을 둬야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